최근 정동원의 매니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젊은 가수 정동원이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팬들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 장민호는 정동원의 건강과 미래에 대해 크게 염려하며 그의 상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정동원의 매니저는 최근 인터뷰에서 정동원이 거의 매일 새벽 2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면 패턴은 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그의 가수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장민호는 정동원과 가까운 선후배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정동원의 건강 문제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원이의 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의 미래가 불안해 보인다며 정동원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은 정동원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생활 패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식단 조절과 함께 전문적인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원의 매니지먼트 팀은 그의 일정을 재조정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정동원의 팬들은 그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동원이 곧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무대에 서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긴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건강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매니지먼트 팀과 주변 사람들은 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팬들과 친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정동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